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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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후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당대표, 원내대표 순으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그 이후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안건보고 및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결과는 정리되는 대로 당 수석 대변인께서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김기현 당대표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현안마다 비정기적으로 개최했던 고위 당정협의회의를 오늘부터 매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더욱 긴밀한 당정협의회의를 통해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민생현안을 챙기고 국민 눈높이에서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향후 당정협의회의 운영에 관련해서 세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과 당정회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조와 방향을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 매주 지난 당정협의회의 내용의 반영 결과를 측정하고 가시적인 성과 여부를 다면적으로 평가, 검토하면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둘째, 개혁당정회의입니다. 민생경제를 옳으면 각종 규제를 푸는 데 더욱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물가 및 고용과 관련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낡은 관행을 개혁하는 데 보다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당정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민생경제 회복이니만큼 국민의 요구를 동력삼아 민주당의 협조를 구하고 설득에 최선을 다해 성과를 내도록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셋째, 경청당정회의입니다. 당과 정부 외에도 기업인, 소상공인, 청년과 장애인 등 사회의 각계각층, 특히 취약계층을 포함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당에서 더 열심히 현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할 경우 야당과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논의 주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동발 전쟁 리스크 국제정세 혼란에 따른 원유가스 가격 급등세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정부 차원의 공급성 다양화로 국민들의 에너지 물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유류세이나 유가 연동 보조금 직업 연장 등 정부가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어 다행입니다만 고액과의 편성한 가격 담합행위나 가짜 석유 유통 등 불공정 거래는 단호히 대처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로 서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또 물가 인상으로 국민들의 생활 위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취합하는 수치보다 국민들이 실제 삶의 현장에서 체감하는 수준이 중요한 만큼 생활 물가 안정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중간 유통망 위주로 폭리 행위가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소비가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납품 단가 지원 등의 대책을 통해 소비자 부담 완화 및 가격 안정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가을철을 맞아 전국적으로 600여 건에 달하는 지역축제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조하에 빈틈없고 적극적인 안전관리로 단 한 분의 국민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사후 약방문식 조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위기신호를 조기 파악해 강도 높은 현장 조치가 신속하게 현장에서 이루어지도록 관계자에게 자율권을 대폭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방훈련을 매뉴얼화하여 보급하는 것도 좋은 방안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린 이런 여러 사안에 대해서 우리 당도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면서도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고 야당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날것 그대로의 민심도 이 자리를 통해 가감없이 정부 측에 전달해 협의토록 할 것이며 우리 당의 부족함도 열린 자세로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생국회가 되도록 여야 대표 민생협시회담을 개최하고자 제안하고자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형식과 격시에 구애받지 않고 야당 대표와 만나겠습니다.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꼬인 것은 풀고 신뢰는 쌓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을 넘어 미래를 위한 희망의 정치, 이념을 넘어 국민을 위한 상생의 정치를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기국회가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국민을 위해 국회가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정쟁이 아닌 협치의 생산적 국회 운영을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민주당과 협의해 나갈 의사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사 말씀 순서 안내에 다소 착오가 있었습니다. 당대표, 원내대표, 국무총리, 비서일장 순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재호 원내대표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최근 국민들은 정부 여당을 향해 경제가 어려운 시대 상황을 감안해서 국민의 삶을 돌보는 데 전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특히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약자가 가장 먼저 크게 타격을 받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의 민생을 돌보는데 정부 여당은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민, 청년, 소상공인 예산을 늘려다라는 국민적 요구가 있습니다.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해서라도 민생을 더 알뜰히 챙겨야 할 것입니다. 고위당정회의를 정례화해서 시급한 민생현안을 지속적으로 챙기기로 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회의입니다.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 회의를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충실한 논의를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우리 경제에 가장 좋지 않은 수치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국민들도 물가 상승,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경제 위기를 몸으로 체감하고 계십니다. 경제 위기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중국의 경제 침체 등 외부 요인에서 비록된 것이고 단기 요법으로 극복하지가 쉽지 않다는 것이 것을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정부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언제쯤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할 것인지를 국민들께 설명해 주므로서 경제 정망을 국민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버스 정류소의 버스 도착 정보 시간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정강판이 설치된 후 승객들의 마음이 한결 편해지는 편의가 크게 정진되었습니다. 국민들께 우리 경제 위기의 실상을 정확히 알려드리고 위기 극복의 로드맵을 국민과 공유하는 것은 버스 정류소 정강판과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확한 거시경제 전망을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국민을 안심시키고 희망을 주기 위해 정부와 당이 계속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우선 국정감사로 바쁘신 와중에 고위당정협의회 개최를 준비해 주신 김기현 대표님과 당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신임 유희동 정책위 의장님과 이만희 사무총장님께도 감사 말씀드리고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당 지도부가 새로 꾸려진 만큼 당정이 심기일전해서 앞으로 자주 소통하면서 정기적으로 소통하면서 국민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출본부터 지금까지 우리 경제의 상황은 퍼펙트 스톰 하에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5% 정도의 기준금리였던 금리가 지금 3.5%까지 올랐습니다. 국제적으로는 0.25 정도에서 5.5까지 오르고 있고 2% 언저리던 물가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6.3%를 거쳐 아직 3.7%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출을 결정하는 세계의 교역 규모도 11% 정도의 성장하던 그러한 상황에서 1%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의 인플레와 유가와 가스요금의 인상을 가져왔고 또 최근에 중동의 문제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이 아직도 시간을 필요로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당정이 해온 경제정책을 하나로 얘기해봐라 하면 우리 경제가 이러한 퍼펙트 스톰 하에서 경제 위기에 빠지지 않고 그러한 과정에서 가장 타격을 받는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이러한 정책에 집중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를 단기적으로 이런 약자 보호에 집중을 하면서 중장기로는 우리의 개혁을 통해서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이런 체질 개선을 통해서 미래 세대인 우리의 청년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피치,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신인도를 결정하는 피치는 우리의 전체적인 신인도를 AA-로 유지하면서 재정의 건전성, 대외적인 안정성, 그리고 수출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그러한 역동성을 AA-를 유지하는 이유로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국민의 어려움은 이러한 우리의 사회적인 약자의 대책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단기적으로 우리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생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규제 개혁을 통한 이러한 우리의 사회 경쟁력, 국제, 국가 경쟁력의 확보에도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고위 당정에서 이러한 방향의 노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더욱 더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최근에 주요 민생 현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제적으로 커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데 대한 그러한 여건을 점검을 합니다. 환율, 유가,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우리 국민들께서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대비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동절기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원유, 가스 등 에너지 자원 수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공급망을 다양화하고 비출량을 늘리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간 농민들의 우려가 컸던 쌀값은 최근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기후 영향으로 김장재료와 상추 등 농산물 가격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농축산물 수급 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비축 물량의 방출, 대형마트의 할인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가계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가을철 축제 대비 안전 강화 대책을 논의합니다. 금년 5월 코로나19 대유행 종식에 따라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행사가 활발히 개최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고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금주 국정감사가 종료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도 예산 및 법안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아 관련된 법률과 예산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당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먼저 고위 당정회의에 처음 참석해 주신 우리 유의동 정치교회 의장님하고 이만희 사무총장님 반갑습니다. 특히 민생이 어려울 때 이렇게 동참을 해주게 돼서 역할이 아주 크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나라 안팎이 어수선합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새로운 전쟁이 시작됐고 그 여파로 유가 또 금리가 치솟으면서 코로나로 아직 완전 회복되지 않은 세계 경제가 다시 또 불확실성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라서 물가 불안과 고금리가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 경제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민생이 어려울 때 아주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을 푸는 거였습니다. 돈을 풀면 되는데 지금은 국가, 가계, 기업 모두가 빚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돈을 푸는 데도 한계가 있고 오히려 이것이 나중에 미래 세대에게 큰 부담이 되는 또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일단은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가장 먼저 물가를 안정시키고 그다음에 규제 완화로 기업 의혹을 고치시키고 그리고 수출가 또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통해서 경제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님께서도 민생에 역점을 두시고 어제 사우디와 카타르 순방에 나가셨습니다. 대한민국 1호 세일즈맨으로서 투자 유치와 수출 촉진에 세심한 준비를 많이 하셨고 또 좋은 성과가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참모들에게 국민들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하지 말고 민생 현장에 들어가서 더욱 세심하게 챙겨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당정회의가 정리해야 되는 걸 계기로 해서 앞으로 당, 정, 우리 대통령실이 함께 민생 속으로 들어가서 서민들의 어려움을 같이 챙기기를 희망합니다. 최근 당에서 정쟁을 유발하는 플래카드를 철거하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국민들도 매우 환영할 걸로 생각합니다. 야당도 같이 동참해 주길 바라고 특히 야당도 같이 민생 회복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참석자를 제외한 언론사 관계자분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